아, 다리 두 개 다 내가 먹어야 신경? 다리 두 개 다 먹으면 너무 좋다.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양치를 하네. 마도사한테 늑대 같아요. 깔끔하게 먹네. 복스럽게. 후라이드인지 양념인지 모르게.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볶음이 떨어져서 닫아야지. 설사 벽을 뿐. 왜 저러고 봐. 금박한 순간인가 보다. 징그러워. 징그러운 거야. 뭐 하는 거야. 하지 마. 극장에서는 저렇게 못해. 리액션을 마음껏 못 하잖아요. 우리도 그냥 참아야 되고. 그렇지, 그렇지. 무슨 영화야, 이거. 뭔 영화야? 뭐야. 장르가 범죄네. 아, 내 스타일 아닌데. 뭐야, 진짜. 제목이 뭐야? 저는 이거 말고 이거 옆에 있었던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했는데. 서울? 그게 아니었어요. 잘못 예매를 했구나. 좀 보자. 지금 또 뭐예요? 똥 없니? 맞아. 나 이런 박진감 넘치는 거 너무 싫은데? 진짜 자연스럽다. 가장 중요한 장면 아니야, 지금? 제일 액션 그 장면인데.